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주제는요. 위에 적혀있는 대로 제2외국어 한문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 주목. 주로 문과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사실은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이미 선택을 해놓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거두절미하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일단 보여드릴 자료가 뭐가 있냐면요. 2018학년도 작년이죠. 작년 수능 사회탐구 메가스터디가 채점한 결과 그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왼쪽에 있는 게 원점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과목별로 그 원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 점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2외국어 한문이라는 과목이 굳이 정시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되긴 하죠. 저는 이제 지금 이 영상 주제가 거의 수시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뒤에 수시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정시에 발현되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한데 저는 웬만하면 여력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력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들어가서 좀 찍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대개 그건 비교육적이니까 굳이 제가 이 영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한번 해보는 게 좋다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작년에 채점 결과를 가만히 봤더니 점수가 좀 이쁘게 나온 것. 이쁘게 나왔다는 소리는 이제 한 개 두 개만 틀리다 보면은 백분위가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정도가 조금 규칙적으로 잘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 두 개 틀리는 게 크게 문제가 없는 과목들. 그런 과목들이 뭐냐고 물으면 여기 세계사. 그 다음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은 노란색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한국 지도 좀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회문화. 여기도. 그렇죠. 근데 그 이외의 다른 과목들. 특히 경제 같은 경우에 보면 2점짜리 한 개 틀렸는데 바로 그냥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탐구는 아니 이거는 평가원이 문제를 잘못 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평가원은 문제를 잘 낼 수도 있어요. 잘 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응시하는 과목에 따라 그 응시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우수한 일들이 좀 많이 몰려버리면은 경쟁이 치열한 해지니까 뭐 이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탐구가 하나 대체가 되는 상위권 대학을 내가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연세대를 쓰는데 딱 봤더니 딱 봤더니 내가 경제를 해서 하나 틀렸는데 이렇게 돼버렸다. 다른 성적은 다 잘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스러워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과는 답이 없어요. 이과는 그냥 과학 두과목이 끝인데 문과는 답이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제2외국어 한문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점수가 아주 그냥 이쁘게 잘 떨어지고 있어요. 대체가 가능하니까 가능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이렇게 이쁘게 잘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선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국어, 수학, 영어, 사타미, 사타미, 다섯 과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 이것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게 정말 제2외국어가 힘들다면 사탄두과목 만점 받을 각오로 공부하면 되는 거죠. 만점만 나오면 딱히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만점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점을 받을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그런 각오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면 제2외국어 하나 붙여서 이렇게 대체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시 얘기인 거고요. 그럼 수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만약에 제2외국어 선택을 했고 시험도 볼 거고 좀 여유가 있어서 준비도 많이 할 건데 그럼 이거 어디다 또 수시에는 써먹을 수가 없냐? 라는 얘기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수시도 써먹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상 그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정시에 비하면 조금 활용 가치가 좀 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써먹을 수 있는 데는 있다. 그리고 매력 있는 대학도 그 중에 있다는 거죠. 보통 수능이 수시에 반영되는 건 다 수능 최저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탐구를 두 과목 응시하고 제2외국어 한문을 응시했을 때 이 제2외국어 한문이 탐구 두 과목 또는 사탐 두 과목 중에 하나로 대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시랑 마찬가지로 등급이 그대로. 그런 대학들이 이제 서울권에는 경희대, 서울여대, 성경관관대, 이대중앙대, 한국여대가 있고 인천에는 인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강원대, 공주대, 부산대, 영남, 전북, 청주, 한국교원대, 한림대 이런 대학들이 있다. 제가 모집 영어를 다 뒤져보고 봤을 때 딱 이 대학만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로 몇 개 대학을 놓쳤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게 전부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하나씩 한번 보면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반영되는 곳이 논술 우수자 전형이다 보니까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인문계열과 한의외과 인문이 최저기진이 이렇게 되는데 각각 인문계는 국어수학과나 영어사과탐 중 한 과목에서 두 개의 영역 등급합 4고 한국사 5등급. 한의외과 인문은 국어수학과 영어사탐 한 과목 중에 세 개의 등급합 4고 한국사 5등급인데 이때 제2외국어 한문을 봤으면 사탐을 하러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나와 있고요. 서울대대는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과 논술 우수자 이 두 개 전형에서 무리과 구분 없이 공통이에요. 얘네들은. 공통이 있는데 사실 이과 애들이 볼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문과 애들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국어, 영어, 소학, 간학, 탐구, 동어 평균 중에서 두 개 7. 두 개 7인데 영어 포함 시는 두 개 5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탐구, 두고만 평균 할 때 이걸 제2외국어를 봤으면 사탐하러 대체가 가능하다. 성경관대도 논술 우수자 전형에 이렇게 글로벌 삼형제하고 이렇게 인문계 학과들이 있는데 최저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사과 탐험 두 가구 평균이 반영이 되는데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바여대 미래인제. 특히 이바여대 미래인제가 이제 최저기준이 많이 이게 충족이 되게 관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또 면접도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 진짜 최저기준 충족이 정말 관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미래인제 최저기준이 보시면 탐구 한 과목을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다. 탐구로 대체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탐으로 대체 가능, 탐구로 대체 가능 이런 말이 적혀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탐은 탐구가 원래 과탐, 사탐이 다 있잖아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과의가 나형을 보고 과탐을 볼 리는 거의 없어서 사실은 똑같은 말이고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범위는 좀 다르다는 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탐구라는 거는 사과탐 다 포함인데 여기에 사탐이 대체 가능하다는 소리고 여기는 사과탐 다 되는데 그중에 탐구니까 과탐도 대체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중앙대 보시면 학생부 교과와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또 디자인 학부는 최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정리가 돼 있는데 3개 5, 2개 5인데 사탐 하나를 대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외대. 외대는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죠. 외대니까요. 보시면 모집단위가 서울 전 학생부 교과 서울 전 모집단위 그 다음에 논술 전형 LDA 읽기하고 기타 서울 모집단위가 최적이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사탐 하나를 여기는 다 사탐 지정이기 때문에 사탐 한 과목이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는 인문계열 학생이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해당해서 국어수학나 영어사탐 한 과목 중에 세계 7인데 하나 대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 공주대 이 강원대, 공주대는 제가 지정형이라고 적었던 게 이게 학과마다 이제 수능 지정형이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가나형이 다 되거나 나형만 되거나 사과탐이 다 되거나 사탐만 되거나 등등 좀 달라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툼으로 정리를 했는데 기준도 이제 5에서 9등급 8에서 17등급 좀 많이 다르죠. 기준도 학과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공통적인 거는 강원대는 사탐 하나 대체가 가능하고 교과 후수자 지역인재 전형에서 사탐 응시 가능 모집단위만 사탐 응시 가능 모집단위만이에요. 그 다음에 공주대는 일반 학생 전형에서 전 모집단위가 이제 탐구 한 과목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점 솔직히 이제 모집종합만 잘 읽어보시면 다 와 있는 거니까 아 이런 대학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다 이렇게 외국어로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에 보시면은 이제 학생부 교과 일반과 지역인재 전형이 있고요.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1번 이게 다 최적인재 적용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인문사회계열은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탐구가 두 과목 평균인데 제2외국어 한 분이 사탐 1로 대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조금 특이한 대학이 영남대하고 전북대가 있는데 영남대는 보시면은 일반 학생하고 면접 전형이 두 가지가 이제 수능체제 기준이 있는데 등급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학과가 모든 학과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언어문화학과만 한문 또는 중국어가 탐구하라고 대체가 되는 거고요. 1어 1문학과만 일본어 1위 탐구하라고 대체되는 거고요. 유럽언어문화학과만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가 대체가 되고 한문교육학과만 한문 또는 중국어가 대체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 모집단위가 아니고 일부 관련이 있는 학과들만 이게 대체가 되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학과들은 예를 들어서 이 기준과 똑같은 다른 학과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충족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타이트하다고 보면 이 학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루즈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북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도고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가 대체 독일학과도 독일어가 대체 프랑스 아프리카학과는 프랑스어가 대체 스페인 중남미는 스페인어 중호중문은 중국어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고런 학과들이 연관성이 있는 제2외국과 이렇게 대체되는구나 라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대학에 관심이 있을 경우 요즘이 조금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과마다 조금씩 최저기준이 다른데 그냥 여기는 대놓고 제2외국 한 분도 다 포함시켜놨어요. 그냥 제2외국 한 분이 보통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만 적어놓고 대체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적어놓는데 이 대학은 그냥 이게 다 적혀 있어요. 그냥 그거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 중에서 두 개 얼마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냥 뭐 하나를 이거 심지어 이거는 거의 뭐 이런 과목도 대체할 가능성도 어차피 높죠. 근데 그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렇게 많이 열려있는 대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교원대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봤던 대학 이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남대라든가 전북대가 마찬가지로 독일어, 불어, 중국어에 관련한 학과만 이렇게 탐구가 이렇게 하나가 대체가 된다. 제2외국어가 대체된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냥 대체된다라고만 적혀 있지 그게 학과가 딱히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요강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림대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연관있는 학과들이 연관있는 학과들이 이렇게 대체가 되는구나 연관있는 과목이 대체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수시의 제2외국어가 활용되는 대학을 보면 조금 의미있는 대학도 좀 있어서 관심사에 갈 만한 대학도 있지만 그렇게 의미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의미있는 대학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원서를 쓰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대학들까지도 원서를 써야 되는 학생들 결국 생기거든요.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구분이 도움이 될 거다. 이제 물론 그런 학생 같은 이제 그렇게 나중권 대학을 쓰는 학생 같은 경우에 제2외국어를 따로 하나 하는 게 좀 큰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비교육적이긴 하지만 그냥 한번 찍어보는 것도 어차피 내가 사탕까지만 할 거지만 한번 응시해놓고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있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좀 비교육적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슴에 새겨두지 마시고 어쨌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탐구라는 과목이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 진짜 실수 하나가 어찌 보면 대학을 바꾸는 결과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력이 있는 상위권 학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2외국어 한 과목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찌 보면 이권 아예 옵션이 없지만 문권은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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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